당황하지 마, 남준아! 야, 들고 그려, 들고.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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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. 야, 둘 싫어, 남준 씨. 이거 생각보다 조절이 안 돼요, 형. 남준 씨, 뭐 하세요? 시간 가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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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뭐 하는 짓이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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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뭐 하는 짓이야, 나왔습니다. 뭐 하는 짓이야? 이게 뭐예요? 자, 정우 씨 빨리 가서 앉으세요, 괜찮아요. 내가 갈게, 오케이. 차분하게. 차분하게, 차분하게, 차분하게. 그 옆에 걸면 돼, 옆에. 아니, 왜? 아, 부서졌어. 남준 씨, 들고 그리세요. 남준 씨, 들고 그려요, 그냥. 자, 간다, 간다, 빨리 가! 정우야, 시간이 없어, 지금! 너 때문에 없잖아. 형 때문에 없어, 형 때문에. 난 RM1을 추천합니다, 선생님. 나도 RM1 추천합니다. RM부터 가보자. A few moments later. 아니, 아니, 그건. 그거 아니야, 아니야, 이거. 그거 아니야, 아니야, 이거. 학교 안 다녔니. 그럼 화이트보드에 안 쓰나 뭐해? 좀 이상해. 쟤 하면 안 될 것 같아, 만자. 근데 쟤 동교 1등 했었고, 저 이때. 집에서 1등 했나 봐. 어떻게 1등 했을까, 제가? 왓트보드 이세가 다시 한, 오마이갓! 와우! 소개합니다. 빠밤. 안녕하세요. 헬로? Hey, direct man. I'm God. You're God? Yeah, I'm good. I'm God. 뭐 아미 여러분들이 되게 아미방 커스텀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 우리도 오늘 해볼 겁니다. 아 진짜? 네. 여덟 살 우리 딸 솜씨다. 뭘까? 나이까? 둘 다 하겠지? 아마 난 거 같아. 내가 확대해서 보여줘. 대박이다. 아직 여덟 살인다. 나쁘지 않네. 뭐하는가 내가? 그래. 다 해. 오.. 반대로. 저는 다 한 번 더 해. 그가 나의 제일 좋은 사람이야. 이 상황인은? 몇 개의 아이를? 음.. 아, 근데 여전히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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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엄청 쏘기 때문에 엄청 울고 떼쓰고 뭐 진짜 진짜 때리고 싶었거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와 아야 아!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럼 왜 미쳐봤는데 여기? 슈팅 스타로 해주세요 엄마는 확인 퀸게인 2개 슈팅 스탄 3개 퀸게인 2개 퀸게인 3개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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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남짓이 하하하하 애들이 다 정신이 나갔나봐요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육볶 야 누가 사람을 훔쳤냐 진영의 냄새 나 뭔 소리야 진짜 극심만 받았지? 진짜 극심만 받았지? 자기야! 야! 너가 1분에서 6포랑 오징어 저게 맛있는 거고 사실 너 생각해서 사온 거야! 무치지도 너 맨날 흘려가지고 야 너 이거 잘 닦으라고 내가 무치지도 샀는데 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! 근데 예능을 진짜 좋아하잖아! 미쳤다 연주 잘 먹다! 너 진짜 널 생각해서 산 거야 진짜 잘 먹어요 아 나 이거 다시 돌려봐야겠다 너는 나만의 스페셜 하나뿐인 내 스페셜 꿈의 문이 열릴까 추억 속는 현실로 I love you I love you